프로페일러 역할을 몰입을 하다보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정확히 분석을 하거나 그렇습니까? 오늘 많이 들어요. 아까 뭔가 자꾸 저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말씀하십시오. 예, 그렇진 않죠. 현실으로 돌아오게 되면 즐겁고 조금 이렇습니다. 그 시간이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동료들끼리 매주 전에 한번 기울이고 싶고 막걸리 전에 기울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었어요. 다른 드라마 한 번 다르게 해야... 괜찮으십니까? 손혜주 씨. 저희 촬영한다고 모스크바 해외제 나무주영상도 받으러 안 가셨어요? 맞습니다.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고통사랑... 빗망가게 안 가셨어요. 촬영한다고. 그때 가고 싶었습니다.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때 그 행신영 앞에 KTX를 드렸어요. 그래서 이틀 안에 그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, 배달이 겹쳐서 갈 수는 없었는데요. 저는 멋있게 감독님한테 안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은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. 또 그런 기회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뭐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KTX에서 벌어지는 이중기 씨의 액션이나 원체원 씨의 액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더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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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